욕이라는 건 말이다. 옌병 땀병에 가다보리 속병이 걸려가지고 딱 통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죽을려고 하니 심장생 같은 거 옌병 땀병에 그냥 딱 통이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야. 이런 개나리를 봤나. 야 이 심장생아. 시베리아야. 예라 이 장화차야. 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줄나 까래. 손님. 왜 달려주세요. 진정들 하세요. 왜 그러냐 하면 말이다. 음식을 잘 만들라고 맛있게 맛있게 언니들 고생 안하도록 내가 누구? 혜영님.